슈퍼알이 47개입니다. 네, 40개를 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서 육성만 보면 글라시아가 안된대요. 저는 솔직히 글라시아 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고나니까 글라시아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800개 있으니까 아마 선택권을 사야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선택권이 제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미 선택권이 여기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글라시아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 하나 부하 상태에서 쫄짝하고 있고요. 이거 언제 다. 차디찬 클라스에 이거죠. 이제는 또 해둘텐데 말이죠. 그리고 알칸도 많이 비웠습니다. 제가 영상을 내일 올릴텐데 이거 하려고 대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입력을 다 못했어요. 준비만 해놓고 자, 그럼 슬슬 깔 준비해볼까요? 과연 포인트가 800개에서 얼마나 찰지 그리고 내 다이어는 2300개인데 얼마나 그지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도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럼 현재 도감 같은 경우는요. 오라 도감이 148입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안 한 것들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도감 등록 안 한 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250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300은 좀 모르겠어요. 어, 이게 또 있으면 뭐 있을텐데 도감은 150이잖아요. 심지어 아직 부하하고 오라 성취 안 한 것도 있고 아직 도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앞에만 마스터가 있지 흑룡도 아직 안 찍었고요. 네, 마스터 안 찍은 거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후반부 가면요. 안 찍은 게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100개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이 기껏 해봐야 50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안 되려나? 지금 막상 보니까 안 되실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모르겠네요. 아마 그라노스까지는 바로 가고 싶은데 해봐야겠네요. 크흡! 아, 그림 기대되네요. 현재 시청하시는 26번. 26번 감사합니다. 백룡간지. 네. 찡닉나래님 반갑습니다. 네. 못 읽어드린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누누누님 반갑습니다. 신동수님 하데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그 드비렘 그 홍보 이벤트 당첨됐는데 마얀다야를 양도를 하면 안 된대요. 규정에. 그래서 내일쯤에 한번 건의상에 물어볼게요. 건의만 하면 뭐라 해가지고.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 혼종방송 갑니다. 네, 제발. 네, 반가워요. 김민성, 노민주님. 네, 뽑기할 때는 채팅은 다 못 읽더라도 네, 재치있는 채팅은 네, 제가 바로바로 읽습니다. 네. 찡긋! 네, 4달러 갑시다. 구독자 92명 남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지! 오빠생! 제발. 육성! 육, 육, 어? 이게 뭔, 그게... 안 돼! 육성이 됐! 오케이, 뱅규! 와, 그 이래... 육성! 오, 렉거리다. 렉거리었으면 육성이에요. 렉거리었으면. 렉거리었죠? 김보의 원도의... 오케이, 꽁인데? 아, 이리 안 돼. 제발. 육성! 이게 뭐야? 마리노 드래곤 신규 드래곤 얻었네요? 나 이거 필요 없어, 육성. 오, 렉거리었다. 렉거리었어. 오케이, 육성. 이거 몇 점점은 안 되냐? 루페스 두 개만 더 뜨면 난... 뭐야, 왜 이래, 이거? 확률 조작했습니까, 이거? 뭐, 변종의 거야, 이거? 나 이거 길지에서 얻었는데. 아, 제발. 제발, 하나님, 알라신. 아, 뭐, 부처님, 아무나 다 도와주세요. 아, 제발. 오, 이 렉거리었으면 어쩌는 거야? 뭐, 마리노 또 떴어. 루페스 안 돼. 아, 이거 다이아네, 이제. 오, 렉 엄청 흘렸다. 렉, 렉. 제발. 제발. 루너스 떴어어, 이거 좀 좋아, 애니큐고. 자, 저 루너스는 이제 그리스나 두 개만 하게 되겠는데? 아, 죽어나, 씨, 안 돼. 제발. 망하지마! 안 돼, 살려줘! 타로스는 뜨긴 뜨는 거니? 타로스 쓰면 좋은데? 야, 잠깐, 이거 망했는데? 왜 이래, 이거? 아, 이 씨, 뭐냐, 지? 아, 이 씨, 뭐냐, 지? 아, 이 씨, 뭐냐. 아, 이 씨, 뭐냐. 다, 떴려? 다, 떴려? 오케이, 닉큐! 멍. 다, 떴려? 말이도 들으니까... 아, 아닙니다. 자, 우주, 게임, 23igiø, 1,000원이에요. 가요. 가, 봅시다. 다,асти, 빨리. 아,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요! 여기, 땡큐! 오케이, 닉큐! 절대, 라! 으어어어어어! 절더라도! 백룡 나왔다! 내가 백룡이니까 6성은 왜 안나오냐? 원래 이런건가? 아니야! 제발! 찰싹! 따라! 오! 블랙벌드였는데? 자! 이제 떠요! 블랙벌드 뭐죠? 데스리퍼? 뭐야? 제발! 오! 렉 많이 걸렸다! 처음부터 6성! 6성! 라이오쓰지와요! 어따쓰는지 몰라요! 선발이 붙었구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타로스는 왜 안뜨는거야? 루페스랑! 루페스! 타로스! 루페스 타로스! 글라시아는 안나오는데요! 비가 어려운건 그냥 더블로 떴구요! 허리케인! 허리케인!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벌레크랑 힘을 줘!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점프 드래곤 떴구요! 앞부분께! 아! 그래요? 자! 갑니다! 자! 시심하십시오! 타로스! 타로스! 눌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타로스! 제발! 마린온 하나만 더하면 뚝딱이라고요! 가쁜사! 아! 4달러 끄고 해보려구요! 알겠어요! 1달러 끌게요 노래 좋구요 안되겠어 짱구야 좋아져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짱구 아버지 아빠 역습 아 실리는다 딩 딩 딩 딩 딩 딩 짱구 최고다 내가 짱구 팬이야 이러니까 타로스가 뜨지 아싸리비오 콜롱 아무튼 마지막 뜰거 다 떴네요 개꿀이네요 이제 포세도 안뜨면 돼요 포세도 안떠다 다행이다 포세가 이미 풀강이거든요 자 마지막은 올라타달라 킬네 자 여기서 제가 원하고 싶어요 허리케이크 타로스 허리케이크 타로스 마지막 뜨냐 앗 앗 앗 앗 앗 앗 아 앗 앗 앗 앗 자 닥 눈 아까 다 금방 잊지 이게 잘 뜬 거예요. 반갑습니다. 클라셜이 뽑으면 되겠네요. 800포인트였는데 현재 포인트가 엄청 쌓였죠. 800포인트였는데 대략 1,400. 30포인트 모았고요. 여러분, 인성 알 소환권 뽑아보신 적 있나요? 아, 잘 뜬 거예요. 자, 현재 46분 저희 연락이 감사합니다. 자, 제발.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포세이던, 허리케인, 발라곤, 아카이아, 아가레스, 프로텍트 드래곤, 루너스, 커스리퍼, 아로르가, 타로스, 루페스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루페스, 타로스 정도예요. 포세이던은 함정이고요. 팔라곤은 뜨면 나쁘지 않고요. 아카이아 뜨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그레스는 뜨면 아가리, 아무튼 프로텍트는 4개가 있고요. 루너스는 현재 2개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리퍼는 2개니까 뭐 2개 더 좀 좋으려나?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루키 루키 이거지! 이거야! 개꿀이네요. 제가 딱 원했던 건 저격을 띠웅 했죠. 루페스가 띠웅 떴죠. 오케이! 뭐야 이거. 얼마 하나 떴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청하셨습니다. 45분 좋아요를 내기 감사합니다. 팔라곤 하나 있네요. 팔라곤은 왜 2개 있지? 루페스 하나 더 있고요. 2개니까 개꿀이죠. 참고로 루페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풀강이 가능합니다. 루페스 풀강 각인가요? 개꿀이죠. 노렸죠. 하나만 더 뜨면 저거랑 해서 이거까지 하면 같이 가능하죠. 이제 뜬다 한번 볼까요? 심하시면 50분 결정입니다. 김이요 트라이 R2194칸까지 컸네요. 이게 다 제가 도검 번호 안 한 것들이 진짜 많이 찹니다. 이게 에닉스는 순위장생 하자는 거구나? 누가 많이 얻었어요? 누가 어디 갔어? 코스 리퍼, 허리 케인, 타워스 개꿀. 33,000원짜리 떴죠. 만 원 질렀는데 월드컵 이벤트 우유를 떴고요. 점프드래곤, 파이썬, 사이커, 비스트로워. 그리고 많은 것들이 떴네요. 진짜 많이 떴네 뭐가 뭔지도 모르는 베트리퍼를 떴구요 허워드래곤은 왜 뜬거 파일런트 짐 해태드래곤 그리고 레이어스 도망진 것이네 데바드래곤 아이즈벤트 이것도 길드상점이구나 마리노 메게모 이거는 뭐 각상 나오면 바로 풀강 가능한 학기인데요 진짜 블랙실도 풀강각이구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추가가 안된건가요? 여기 있는건가요? 이야 진짜 많이 떴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도 안나와 아 이건 받은거구나 이야 진짜 여기 허리케인 심지어 제가 지금 두개인가 있으니까 허리케인이 어딨냐면요 어 등지가면 여기 계시니까 하나중에 모셔놨거든요 어이코 허리야 하나있구요 여기 하나있죠 하나있네 두개를 더 뽑아야되는 허리케인도 보입니다 허리케인도 가능하고 글라시아도 가능하고 지금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다음에 뭘 해야되나 드빌1 진로를 물어볼랬는데 드빌2가 문제네 이야 이건 뭐냐 시청자분이 주신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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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4개나 야 한번 문어스는 아 이 하나 깠구나 아가리스도 있고 웬만하면 육성은 다 먹어본 것 같은데 고신나지겠지만 저번에 블랙진토 2센터 때 프로텍트드래곤 4개를 먹었거든요 공간요 딱히 큰 운은 없는 애죠 아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